연일 흐린 하늘이지만 오늘 날씨는 조금 더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는데요. 대전도 2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큰 폭으로 웃돌겠습니다. 다만 속초의 최고 기온은 16도로 동해안 지방은 비교적 쌀쌀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바깥 활동에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하늘 구름이 가득 지나고 있습니다. 하늘 표정 흐리고요. 호남과 제주에는 아직 약한 비굴이 구름대가 잡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남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또 동해안 너울성 파도까지 밀려 들어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또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5도, 대전과 청주 23도, 전주와 광주 21도, 제주 19도, 부산은 1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한 차례 더 들어있고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가오는 주말에는 조금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